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 20년 경력으로 핵심 수익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대호주식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에코프로비엠 관련 영상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올라가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차세대 양극재 시대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시대를 맞이해서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서 저점 회수의 관점으로 저희가 지금부터 공략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기사에서 이 에코프로비엠을 언급을 할 때 아직까지도 고평가되어 있다. 이 주가가 엄청난 급락세임에도 불구하고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증거사들에서 이 목표가를 낮추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이 과거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이 전기차와 2차 전지 배터리라는 업황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업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엄청나게 급락한 순간에서 고평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처럼 2차 전지 전체가 올라가는 상황에 들어가고 나니까요. 이제는 고평가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시장 환경과 2차 전지 업황의 이런 전망에 따라서 이 주가를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식을 투자를 할 때요. 이런 하루하루 달라지는 뉴스와 레포트 등에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고요.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주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 전략적인 매매를 통해서 이 수익만 잘 보면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요. 또 여러분들 에코프로그램 매매에 힌트가 될 수 있는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그램 1봉 차트를 잠시 보겠습니다. 자 1봉 차트를 보시면은 워낙에 하락세가 깊었고 그리고 특정 기간에서는 이 급락세까지도 나왔었던 에코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기차 시대는 앞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2차 전지 배터리는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하게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에코프로그램 역시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는 하나 이런 식으로 주가가 흘러내리게 되면은 이 도무지 이런 저점을 잡아서 매매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그램이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었던 작년 8월까지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고점 뚫기 매매를 통해서라도 약간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승 추세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수익을 좀 더 많이 낼까에 대한 전략은 필요했었지만 어떻게 하면 손실을 보지 않을까에 대한 이런 전략들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 추세 속에서는 우리가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함으로써 수익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이 손실을 어떻게 하면 보지 않을까에 대한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손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전략을 피다 보면은 결국은 수익도 따라올 수밖에 없고 이런 하락 추세 속에서는 저점에서의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보게 되더라도 이 상당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BM 이런 좋은 전망과 재료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드시 잡아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바닥권에서 이 횡보 추세를 어느 정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닥을 딛고 다시 한 번 더 우상향 추세를 만들 수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연속 상승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타점 정보들 잘 잡아간다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도 이 주식을 모아가면서 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세가 펼쳐질 거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지금 현재 시청해 주시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다들 눌러주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에코프로BM에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점 정보를 모두 다 무료로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런 저점의 순간에서 타점을 받아가시면서 또 수익을 한 번 쌓아보고자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가 있습니다. 010-8216-3341번 010-8216-3341번으로 에코프로BM의 뒤 두 글자입니다. 이렇게 BM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에코프로BM 확실하게 수익이 나는 타점 정보를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이 타점 정보를 환영하셔서 또 손실을 많이 하시고 또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 꼭 한 번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런 추천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런 추천 종목들 단순히 소개해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실제 매매에서 수익을 모두 다 달성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매수 매도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모두 다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수 후에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는 이 대응 전략과 관련된 내용들도 제가 영상 속에서 모두 다 여러분들께 풀어드리고 있죠. 따라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 매수 매도가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또 대응 전략까지도 여러분들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영상 후반부로 가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매수 매도가 잡아 드릴 때 사용하는 이 매매 기법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매수 매도가를 받아가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스스로 주식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 이 기법 자료를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 수익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기법 공부까지도 가능하시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 모든 정보들 여러분들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 매도가 항상 전달해 드리면서 가장 강조드리는 것이 바로 실시간 정보로서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타점으로 분석된 이 정보들을 받으셔가지고 바로 매매 활용을 하셔야지 제가 초반에 이 타점을 만들어내면서 예상했었던 수익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통해서 똑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 정보를 받으셔서 활용하셔야 여러분들께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문자로 추천 종목에 대해서 매수 매도가를 문의하시면 제가 문자 답장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실시간 타점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무료 정보방을 운영을 하면서 매수 신호 매도 신호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이 정보들을 받아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 장세가 너무 어렵다 보니 이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십니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수익을 쌓아가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 제 무료 정보방에 오시면 여러분들도 손쉽게 수익을 쌓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또 많은 참여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제 무료 정보방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 화면 하단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가 있습니다. 010-8216-3341번 010-8216-3341번으로 정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일일이 확인 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무료 정보방에 입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에코프로B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BM 같은 경우는 양극재라는 상당히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양극재가 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기존에는 전기차 관련해서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2차 전지 배터리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재료들도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고 이 시장 자체도 수백조 시장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산업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등에도 에너지 저장 장치가 계속해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전기차의 매출과 이 전기차의 수요량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새로운 매출 시장까지도 고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떨어지고 그리고 기업이 전망이 안 좋게 나오는 것보다 매출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제는 에코프로비엠이 가지고 있는 양극재와 관련된 이 재료가 주가를 엄청나게 급등시킬 정도로 강력한 재료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재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이 저점의 구간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전략적 매수를 통해서 수익도 크게 가져가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있었던 이 전기차 재료로서 주가가 올랐던 시절에도 세력들, 외국인 기관뿐만 할 것 없이 개인까지도 이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시키면서 이 수급의 힘으로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매집하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주가의 폭발, 주가의 폭등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에코프로비입니다. 그리고 시가 총액이 또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이 꾸준한 수익을 내기에는 에코프로비임이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비임과 관련해서는 매수를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통해서 에코프로비임에 좋은 기사가 나오든가 아니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 보시면 충분히 에코프로비임 우리도 한번 매매를 해볼까라고 생각해 보실 때가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다 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돼요. 생각보다 우리가 주가가 좀 높은 곳에서 매수를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가져가더라도 많이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오히려 이 손실을 봐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좋은 재료와 그리고 올바른 수급들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매매했을 때 수익 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매를 할 때 수익을 내고 싶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 타점 종모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에코프로비임 같은 이런 좋은 종목들 매매하실 때 결국 재료와 수급도 좋지만 이런 지식과 관련된 정보들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결국 이 타점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도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임 현재도 저점의 순간에서 엄청난 타점들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점들이 분석되고 있고요. 또 제가 또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이 타점 정보를 무료로 모두 다 공유해드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지금 순간에도 에코프로비임의 올바른 타점을 통해서 수익을 쌓아보고자 하시는 분들 화면 상단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가 있습니다. 010-8216-3341번 010-8216-3341번으로 자 에코프로비임 뒤두글자 BM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또 에코프로비임 올바른 타점 정보를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이 타점 정보를 활용하셔서 또 여러분들 수익 한번 쌓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종목과 앞서 보셨던 이 수익나는 종목들의 매수매도 타점 정보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 텔레그램 방을 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이 소수정의 VIP 대상으로 드렸던 이 부티크 정보를 또 여러분들께는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를 우선 눌러주시고요. 또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216-3341번 010-8216-3341번으로 이 정보라고 두 글자를 문자를 보내셔서요. 참여 요청을 해주시면 이 문자 보내신 분들 제가 확인 후에 모두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텔레그램 방이 아닌 문자로 이 스윙 종목이라든가 단타 종목 그리고 세력 매집주 같은 정보들 이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요.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216-3341번으로 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 필요하신 정보에 해당하는 문구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 VIP와 동일한 정보를 문자로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윙 추천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께는요. 이 스윙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스윙 종목을 문자로도 보내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종목들을 매매하셔야 또 수익이 잘 나기 때문에 이 스윙 추천 종목으로는요. 이 세력 매집주, 수급 집중주, 정책 수혜주처럼 이 돈이 몰리는 종목들 위주로 추천해 드리니까요. 이 종목 정보를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우선 눌러주시고요. 또 010-8216-3341번 010-8216-3341번으로 이 구독 또는 이 스윙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핵심 스윙 추천 주 정보를 문자로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단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안내되는 타점을 잘 따라올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당일에 5에서 10% 이상 스윙이 날 수 있는 타점 정보를 실시간 문자로도 제공해 드리니까요.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216-3341번 010-8216-3341번으로 단타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수익 확률이 높은 단타 종목의 매수매도사인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수익을 위해서 제가 빅데이터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 솔루션이 포착한 이 세력 매집주를 특별히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 솔루션에서 세력 매집 흔적이 포착된 종목이 나오면요. 이후에 이 제가 재료와 성장성 등을 분석한 다음에 이 장기 매집에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소재 관련 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시대의 핵심으로 떠오를 수 있는 이 종목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빅데이터를 통해서 장기 매집 흔적이 이런 식으로 포착이 되었고요. 주가가 급락하는 순간에도 이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세력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주식 매매 시간을 많이 쓸 수 없으신 분들은 특히 빅데이터가 분석한 이 세력 매집주만 모아 가신다면 이 추후에 200% 이상의 수익을 넘어서 이 제2, 제3의 월급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윳돈이 있다 하시는 분들 조금씩 모아 가셨을 때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세력 매집주의 종목명과 매수매도 전략을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또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216-3341번 010-8216-3341번으로 대력이라고 이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 세력 매집 정보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큰 수익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텔레그램 무료 정보방과 또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 기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급격한 상승보다는 하락 추세 속에서 매집을 하거나 분석된 기준 가격 이하에서 매수 타점이 들어가는 안정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이 자료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하시는 분들께 기법 자료를 공유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중 선착순 딱 10분에게만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기법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216-3341번 010-8216-3341번으로 기법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돈이 많으신 분들도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지만요. 대다수의 분들은 자산 증식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주식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 주식을 해보고자 마음을 먹으신 분들 적어도 현실의 안주에 계신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찾아보시고 실제 매매를 해보시는 것부터 이 부자가 되는 과정의 절반은 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텔레그램 무료 정보방과 문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를 통해서 수익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